어 잠깐만 가카 애들 안오는데? 어 제가 가카로 꺾겠습니다. 어 가카 애들 안왔다. 그럼 다 꺾으세요 전 여기 먹고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맘은요 꺾어. 어 이거는 왜 안왔지 가카? 레이드. 이거 진짜 이해 못한다는 말 또. 어 맞아. 아니 가카는 어 가카는 상당히 인기 스팟인데 아이스크림을 따지면은 음 수박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가카가. 아쿠아쿠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음료수는? 음료수는 이제 안팝니다. 뭐야? 뭔데? 원래 블루쿠션 라떼가 제일 인기였는데 메뉴에서 지우기로 생각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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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커피 팔 거 아니야 커피. 어 그니까 그게 커피인데 그걸 가장 많이 시켜드시는데 제가 그걸 이제 안팔아야겠다라고 생각. 아 근데 정말 이해 안가는데 왜 그러시고 왜 안팔시고. 아 그게 조금 조금 막 입도 파래지고 몸이 안좋으실까봐. 그래서 쓸데없는 것 좀 개해줘. 개착해.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 없는데 그냥 사람 마음이라는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말하면 안되지. 없는데 괜히 자기가 그냥 아니 뭔가 내가 좀 건강상의 생각을 하니까 아니 그냥 고객들이 입술이 파래지는게 별로 꼴불견이어서? 아니 꼴불견이 아니구요 그런게 아니라 앞으로 아쿠아쿠 가서 블루오션 라떼 두 잔씩 시키세요. 예 여러분. 가서 그러세요. 블루오션 라떼 없으면 안 먹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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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입술 파래지고 싶어요. 마모님 하면서 시키세요. 네. 일단은 제가 단종시켰습니다. 단종시켰습니다. 근데 애초에 뭐 커피도 몸에 좋은건 아니에요. 계속 처먹으면은. 맞아요. 블루오션 라떼나 커피나 아이스 카라멜 마끼아또나 다 그냥. 맞아요. 빨리 뒤지는 그냥 그걸 계속 한다고. 아니 아니 아니. 아쿠아쿠님 장사. 장사가 지금 사람 빨리 뒤지는 장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목매는 조금. 아니 괜찮은데. 이제 디저트로 이렇게 곁들여 먹으면 괜찮은데. 하루종일 그냥 그것만 먹으면 다 거기서 거기다. 조금. 다 똑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특별히 독약을 타는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마모니. 거기 카페에서 내가 그때 녹차라떼 시켜먹었나? 뭐 먹었지. 어. 맛있던데. 잘하던데. 근데 맛있고. 데코레이션 오지고. 진짜 잘했어. 잘했어. 나오긴 해. 잘해. 아 그. 녹차라떼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참고로도. 좋은 재료로. 반반씩 더 좋은 재료 섞어서 나가면 되죠. 아 또. 근데 원래 개인 카페가. 개인 카페가 다. 퀄리티가 좋지. 혼합하면 귀찮긴 한데. 혼합하면 귀찮긴 한데. 그게 좀 더 맛이 좋으니까. 나 깜짝 놀랐어. 또. 또 저희. 또 그 팬분들. 아니 팬분들네. 손님들 건강 좋으라고. 또 좋은 재료로. 아. 역시. 너희는 차도 다 유기농입니다. 일단. 일단은. 일단은. 어. 정말 정직하게 내려온다. 정말. 정말 진짜. 오. 와. 진짜. 이게 다 존재의 이유가 있잖아. 저 계단이라는 게.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와. 나 진짜. 아. 저기. 저기. 나 화장실 좀. 아. 어머. 카고팔 있네. 화장실. 아. 화장실. 진짜. 화장실. 진짜 가는 거야. 화장실. 천양아. 아까 그 상태에서. 1분도 못 참을 것 같애서. 아. 아. 그래. 어. 뭐. 많이 마시나? 그거 아니냐. 뭐야. 요로결석 아니냐. 요로결석. 오. 차. 나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튀어나온 게 많아가지고. 아. 방방 왜 아픈거냐고요. 제가 그때 아바타를 볼 때. 3시간에 참았거든요. 들어가자부터. 그게 언제적인데. 아직도 아프고. 어. 아니. 그때. 그때 한번. 야. 진짜. 아바타를 개봉한 게 언제적인데. 아니. 근데 너. 야. 근데 너. 중학생 때 아니야. 중학생 때. 너 성장이 뭐. 언제생겼나 보나. 그때부터 그래. 그때부터 아프. 교전 준비. 오케이. 잠깐. 내리지 말고. 잠깐만. 어. 있다. 있어. 있어. 잠깐만. 있잖아. 앞에 애들. 여기서. 차 뒤로. 차 뒤로 붙고. 아니면. 이쪽. 왼쪽. 절벽 쪽으로 붙어도 될 것 같은데. 응. 오케이. 절벽. 잠깐만. 애들. 대가리 내미나 보자. 뭐야 이거. 리젠 차량인가? 아. 리젠 차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가려는 게. 저 팔각정이잖아. 아니. 여기 그냥. 여기 팔각정도 있지만. 여기 다. 어디서 팔각정이 안보여. 없는 것 같아. 한 번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갈 때는 한 번에 차량에 다 들어가는게. 어. 그렇지. 거거거. 한 번에 싹 붙어가지고. 마문아. 피 채우고 꼭 들어가서. 어? 피 좀 꼭 채우고. 오케이. 아. 없는 것 같아. 어. 여기 파밍도 안 돼 있네. 어. 저거 리젠 차량인 것 같고. 오케이. 그 마문아. 너 없어? 음료수? 나 없어. 일로 하지마. 아니 근데 이래나저래나. 그거야. 어. 아. 형 딴 쪽이다. 조졌어. 아. 여기서 내려가면 돼. 슬슬. 그럼 여기로 갈까. 감사합니다. 어. 차 소리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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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있어. 숨어있어. 좀 titre. 자. 저거 뭐야 escalin. 어리납아. 미enci아 잠. 공유해삼. 대납아. dads. 무섭. 아뇨. 고개오. 陽의 방. varyingralde. 전혜야 뭔데? 전혜야 전혜야 제발 전혜야 혼자 죽는다 차소리 개나는데? 아 맞췄다 맞췄는데 아 그만갔나? 아 너네 여기 있었어 여기 그냥 가만히 있었어 와 그냥 낙하했네 괜찮고 우리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자 이쪽으로 파란색 쪽으로 여기서 이제 연막 많이 챙기고 차를 쓰지 말까? 어떻게 할까 이거 차 안쓰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여기가 되게 넓거든 근데 우리가 언덕에서 내려가는 입장이라 괜찮아 낙사하거나 그런건 없지? 한 명만 내가 차를 갖고 왔는데 너네가 가봐 내가 또 차로 두 명 민지 여기 있어요 horlette 내가 근처에 대주고 혹시 어떻게 될지도 내가 1이라고 와봐 여기 와봐 빨리 교체해 교환해 빨리 교환해 빨리 고환내 잠깐만 총소리 총소리 여기? 살짝 빛났는데? 나는 뒤 이렇게 내려갈게 완전 우리 바로 앞에 거의 보급 아닌가? 어 뭐야 에어드라? 150에서 SE 방향으로 다시 하는데 가자 일단 가자 파란색으로 가자 일단은 어 야 보급이다 195쪽에서 소리나요 충소리 여기 갈라만은 파란색 말고 이쪽 가야될 것 같은데 지금 왼쪽에서도 아주 멀리서 소리나구요 4배율 2배율 스코프 남는거 있는 분 내가 4배율 하나 시켜 4배율 하나 시켜 쟤네들 저렇게 총을 쏘는데 사람이 안 죽는단 말이야 자 SE 방향에 차 한대 주차돼있습니다 SE 방향 어 저기 사람 있네요 아 어디요 SE 방향 SE 방향 빨간집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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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SE 방향 애들 3명 엎드려있어야 보낼게요 이거 너 멀어서 뭐 가능하시면 보내세요 아 오케이 네 보내는 중 엎드려있어야 돼 내가 가는 길은 다시 집안으로 들어갔다 어 오케이 나이스 아 저 맞췄을 것 같은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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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왜왜왜 맞았어? 나 막아줄게 막아줄게 어 우리 원 너무 좋다 우리 원 너무 좋아 오케오케 버려 여기 합류해 근데 저기 쟤네들 집도 포함 아니야 지금? 어 거기 SE쪽 많아 SE쪽 많고 야 자동차 어그로 때문에 뭐야 어디서 쏴 누가 안 떨린다니까 자동차때문에 어그로 우리 여기있는거 다 알았다니까 좋은건가 내렸어 내렸어 아 이거 오케 좋아 우리 너무 좋아 어 근데 이제 어 거기서 쏴줘 그렇지 저기 안에 살짝 보이거든요 쟤네들 SE쪽 그 흰건물 해우소 근처에 많았어 천양아 거기 언덕으로 넘어오는거 조심해 언덕으로 오른쪽에 어 내가 그거 보려고 내가 그거 보려고 그거 그게 제일 위험하다 우리 지금 한 대 맞췄어요 나이스 야 마문아 나랑 자리 바꾸자 형 카구팔이라 거기 쏴야될거 같아 어 오케이 알겠스 어 자리 바꾸자 너 천양이 쪽 오른쪽 봐줘 오케이 나 오른쪽만 본다 나 다른 덴 안본다 이제 어느정도 이렇게 유돌이 있게 터네모도 잤네 살렸나 걔 원 이동 원 움직여요 지금 오케이 매력이는 일로 와야 어 야야야야야야 우리쪽으로 한 대 온다 어디야 방향을 얘기해 천양아 가만히 있어 거기 갑자기 왜가 앞에차 앞에차 오케오케 참았어 참았어 오형형형형 이쪽으로 다시한다 SW쪽 다시야 내렸어요 SW 다시야 내렸어요 어 다시야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형 내 쪽이지 내 쪽이지 아 오케오케 오케 하나 기절 나한테 쏴는데 어 뭐야 아 저 두명 있네 한 대 맞췄다 끝끝끝끝끝 두명 다 잡았어 어 바로 사례로 떴는데 자 매력이 치료하고 매력이 키도 없으면 얘기해 그리고 얘네 죽였으니까 이쪽으로 오자 자 매력이 키도 없음 자 매력이 키도 없음 조심히 먹어라 여기 우리 너무 보이긴한다 뭐있어? SR 소음기 SR 소음기 다 줘 아 이거 먹어 여기 안에 있어 에너지 드링크 남는 것 좀 주세요 에너지 드링크 4배율 있고 4배율 있고 4배율 있고 다 먹었네 형 나 4배율 쓸거야? 됐다 오케이 어 에너지 드링크 제가 먹습니다 먹어 먹어 타 먹어 봐 4배율 있고 저기 지금 아무도 안 먹었어 저거 보급 한 명 보급 뒤에 붙어도 될 것 같아 내가 갈게 그래 여기 너무 붙어 있으면 좀 그래 나 저 앞에 돌쪽으로 갈게요 어 돌쪽으로 가고 14초 남았다 달려야돼 아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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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버려 연막탄 필요하면 연막탄 7개 있거든요 다 뿌리고 뛸게요 아 형! 전신줄 뒤에 두 명 오른쪽 밑에 조심 앞으로 달려야돼 근데 잠깐만 앞에다 연막 뿌려 연막 막 뿌려 그냥 뿌릴 수 있는 만큼 다 뿌려 한 개정도 남겨놓으면 좋고 연막 뒤로 해서 들어갈거에요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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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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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개월진데 여기 연막 끝난다 빨리 빨리 에너지 회복하고 연막 안에서 에너지 회복하고 연막 더 뿌려 연막 더 뿌려 연막 더 뿌려 연막 더 뿌려 연막 더 nhưng stro defin 연막 더 뿌려 연막 holy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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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면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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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회복템 없으면 바로 말해 회복템 없으면 바로 말해 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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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트있어 키트있어 뭐야 이거 오케이 나이스 왼쪽이죠 지금 왼쪽이죠 지금 한 명만 살려줘 나도 뭐야 이거 아 미안 형 형 살려줘 아니 왜 안살려줬어 살리라니까 아 나 회복중이어가지고 살리고있으면 살리고있어 저쪽 봐줘 형 아 형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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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꼈어 뭐야 어 괜찮아 괜찮아 안되면 머리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어 알았어 5초 야 메룡아 너 빨리 따라가 막구청 5초야 5초 남았어 어 가자 가자 왼쪽에도 많을거야 어 저기있다 왼쪽 애니방향 애니방향 앞에 쟤네 죽여야겠다 어 앞에쪽에 느낌이 한 명밖에 없는거 같은데 앞에 전선 전선 이거 이거 여기 뒤에 아야야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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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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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잡았어 한 명 잡았어 오케이 뒤에 한 명 뒤에 한 명 더 있어 여기 한 명 그냥 바로 앞에 한 명 나 잡느라 정신없거든 나 잡느라 정신없거든 나 잡느라 정신없거든 오케이 나무에 두명 차밍조 아 천양아 거쪽 앞에 나무에 두명이고 나문아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차 나무 전선 전선 뒤에 한 명 있어 전선 뒤에 전선 뒤에 한 명 어 봤어 봤어 이따 이따 나무나 쏴 마무나 쏴 마무나 쏴 오케이 나이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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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나무 언덕나무 그렇지 천양이가 쏘는데 언덕나무 오케이 두 명 남았어 두 명 남았어 나도 누웠어 나도 누웠어 나스원 나스원 천양아 원 아 원 아니면 투다 아 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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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무 뒤에 하나 그 나무 뒤에 하나 그 나무 뒤에 하나 이거 없는거 같아 형 근데 아냐아냐 나 그래 몰라 있으면 나를 낳았어 나무나 저기 위에 봐줘 나무 위에 봐줘 나무 위에 봐줘 그렇지 내가 살아있거든 앞에 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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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시체야 시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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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응 맞네 맞았네 엎드렸었네 어 맞다고 맞다고 마지막에 다들 역할 빛났어 마지막에 아 저 오졌다 진짜 아 그니까 이렇게 무슨 뭐 개판으로 웃은거 아니야 하하하하 아냐 되게 깔끔한데 지저분 지저분했는데 무슨겠어 형 원래 전쟁은 지저분한거야 멋있었다 멋있어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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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